이렇게 올라간 압력과 당뇨병 이상지질 혈중들이 이와 그림과 같이 혈관을 손상시키게 되고 혈관이 손상된 혈관이 분포하고 있는 장기 다시 말해서 머리, 눈, 심장, 콩팥, 발 같은 장기들이 손상받게 됩니다 올라간 혈압 때문에 혈관이 손상받고 그 손상받은 혈관이 분포한 장기들이 동시에 손상받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뇌에는 뇌졸중, 즉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길 수 있고 눈에는 고혈압성 막막증이 생길 수 있고 심장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, 우렬성 심부전이 생기게 됩니다 콩팥에는 심부전, 신경화증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성기능장애까지 유발하게 될 정도로 올라간 혈압, 높은 혈압, 약속된 값을 저희가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지키는 건강신호 대사증후근 오락프로젝트 예!